성교 대회를 앞두고 이 시대에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는 건 이 자체가 응답이오 축복입니다. 전에 예경 기억이 나는데요. 우연히 그냥 TV에서 영화를 하려고 봤어요. 한국 영화인데 조직폭력배들이 돌아다니는 아이를 하나 잡은거요. 오늘부터 경찰 공부를 해라. 경찰이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라. 경찰 공부를 해라. 우리에게 도와라. 나는 죽어도 공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죽어도 공부를 못합니다. 그것도 몇 달 만에 공부해서 철하는거요. 이 학생이 난 죽어도 공부를 못한다니는 공부를 못해서 지금 학교 안 다니는데 안된다는거요. 그러니까 조폭이요. 뺀지 있잖아요. 뺀지 가지고 이빨을 세개 뽑았어요. 그것도 한몫에 뽑은게 아니고 중간중간 검토해가면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경찰 합격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에는 안 하면 이빨 뽑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립을 한 다섯개 뽑히면 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가짜입니다. 지금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들어도 틀리게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영적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편치 않으니까 정신병, 마음의 병이 많이 걸리는거죠. 이걸 알고 종교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치유하겠다고 나온겁니다. 많이 이게 나타나서 지금 발전되고 있죠. 알고 봤더니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접신 운동을 시키는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들이 주로 하는거죠. 절에서도 템플스테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가다 놓고 말이죠. 시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발전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아요. 미국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온 줄을 몰라요. 이걸 막아보겠다고 미국에서는 3단체들이 일어난거에요. 더 큰 어려움이 오는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접신 되가지고 음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이래요. 뭐 스피르버그 같은 사람은 뉴 에이지 핵심 멤버 아닙니까. 이렇게 파워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어제 얘기했죠. 성도님들 99.9%가 틀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틀린 것을 하고 있어요. 틀린 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지금 큰일난 것은 미국에 몇 천개 교회가 지금 팔려나가 내놨어요. 더 놀라운 사실. 현재 교회는 있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워놓고 기다리는 교회가 천개가 넘어요. 미국에. 지금 완전히 제주입니다. 제주. 이걸 지금 막아야되요. 여기는 각 나라에서 지금 많은 중요한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0.1%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사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성사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자인 그 말이에요. 사단을 이겼고 재앙을 막았고 길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신자는요. 여기에 답을 안 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특히 이 3단체는요. 2, 3, 7 나라죠. 어려운 나라를 파워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누와투의 대통령께서요. 14개 나라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바누와투에서 먼저 받으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교사님이 물었어요. 우리나라도 다 중요한데 왜 목사님은 바누와투만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연락의 나라예요. 그런 중에 바누와투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과 나라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 세계 지금 파워드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역사를 나야 돼요. 이때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하세요. 오직 성령. 성령께서는 역사하여 다른 것까지 정인되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며칠만 해보세요. 1장 14절 오로지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며칠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십니까? 정말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진짜 해보세요. 병든지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하나 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24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영적성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 되어지면 성교지나 교회는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의 응답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24는 우리의 시간표지만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이지만 25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알죠. 이때부터 영원이라는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는 응답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바누와투를 통해서 전 14개 나라로 다 파워드가 버리면 나중에 뉴질랜드, 호주까지 가는 거예요. 뉴질랜드, 호주에도 이 복은 없어요. 이건 딱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2, 3, 7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가라가 아닙니다. 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큰 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2, 3, 7 나라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일곱 현장을 보게 돼요. 또, 드디어 일곱 완전히 죽어버린 지옥 현장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다섯 가지 미래를 보게 돼요. 이 눈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일곱 가지 현장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복지입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지만 보는 게 아니고 복지 대상자의 문제가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NGO 자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NGO 대상 국가에다가 답을 주는 겁니다. 자, 미자립.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미자립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We keep speaking about dependency. No matter how much you speak about that, it's not going to solve anything. You must give them the solution. 제가 지금 답을 주기 위해서 몇 명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I'm meeting with a few individuals to give the answer to this age of dependency. I'm sure that God will work upon this. 문화하는 사람에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These spiritual problems have no choice but to come upon those who are in the field of culture. We must give the answer to that. 지금 전 세계 난민들, 탈북자, 이런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이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All throughout the world, we see these refugees, we see North Korean defectors, So many multi-ethnic people who are in great trouble. We must give them the answer to that. 더 중요한 것은 엘리터들입니다. What is even more important are the elite. 더 문제 많아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Because they have far more problems. We must give them the solution.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Then we have no choice but to have victory. 여러분이 오늘 이 언양부자면 틀림없이 이 응답은 오게 될 겁니다. If you hold on to this covenant today, then absolutely these answers are bound to follow. 드디어 완전히 일곱 현장은 죽어버렸어요. 네, 지옥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답만 주는 게 아니고 치유를 하게 됩니다. You are not only giving them the answer. Now you are giving them healing. 일곱 지역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foreigners who have come to live here in Korea. 직장 때문에 오고요. They come because of work. 또 결혼해서 오고. They come because they get married. 그 사람들이 오면서 데리고 온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And many of them when they come, they may bring their children with them. 그 자녀들이 와서 법에 없어서, 법에 안 받아서 학교 못 가오는 사람이 수도권만 15,000명. But we have over 15,000 of these children from these families who are unable to go to school because of legal loopholes. 네,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They are completely left abandoned. 지금 이제 그뿐만 아닙니다. And it's not only just that. 여러분이 탈북자에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넘어올 때 죽음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넘어왔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are ministering in the field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defectors. When they come over the border, they stake their life and they face life-threatening crisis several times.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They need to hold on to something in order to survive. 잘하셔야 됩니다. So you need to carry out your ministry well.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줘야 됩니다. You must truly give them the gospel.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남아있는 동안에 그 상처로 살다 죽어야 돼요. Otherwise, they will live the remainder of their lives inside of their scars. 부모는 아닙니다. It's not only just that. 지금 어른들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가, 아이들 범죄가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Because the adults are so powerless, we see a surge in the crime rate among the youth as well as the young children. 이제는 초등학생이 학교 선생님들 대들고요. And now we see these you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y're fighting back against their teachers. 심지어 학생이 선생 때리고요. And there are even some young students who hit and abused their teachers.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때 있습니다. That'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right now. 그래서 지난번에 교사 대회 했더니, 현직 교사 7,000명이 사판했잖아요. 현재. 아, 감정돈을 7,00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지금 퇴직하겠다고 신청을 낸 사람이 7,000명가량 올라왔어요. 학교가 완전 엉망이랍니다. 교사 입을 했더니 학교 엉망이 자기도 교사 못하겠대요. 빨리 막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만 아니면 절대 막을 수 있어서 이 비천 허감을 당장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거, 정신병이 꽉 찼잖아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꽉 찼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되니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자살하는 팀을 만든다네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돼지니까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뭐,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혜택이 없다 이러면 가난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부자들, 고위층,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아니, 영적 문제를 치유하겠다 이러면 고위층의 사람들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렇죠. 아니, 영적 문제를 치유하겠다 이러면 연예인들이 오겠어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약을 잡고 말섬 운동을 펴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큰 것이 되죠. 난 전에 공항에서 그때 김포공항에 국제공항에 있잖아요. 거기서 어쩐 일로 정 목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영자 씨하고 점심 먹게 되었어요. 이영자 점심 먹으면 한 얘기라니까요. 아마 목사님 들었을 거예요. 이영자가 한 얘기예요. 요즘, 이영자 한 얘기입니다. 요즘 진실이가 귀신이 보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 자산을 한참 전이에요. 오, 싶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말섬 운동을 해라. 이랬는데, 안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뒤에도 그런 상황이 되지더라고요. 나는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자녀들이에요. 오늘 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나오더라고요. 누가 정확한 언약부자고 말씀하신 사람이 안 해주면, 걔들 또 어림 와요. 우리가 지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치유가. 앞으로 어떤 시대에 옵니까? 아무 답이 없으니까. 분쟁 시대에요. 이념 시대. 자꾸 이념이나 얘기해서 자기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말을 못하고, 이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에 온 사람이 발가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안 되니까. 중독 시대. 더 중요한 거는요, 혼합 민족 시대가 오면서 혼합 종교 시대에 와요. 이미 왔습니다. 틀림없이 오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걸로 되는 거 있으면 뭐때문에 그만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정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다른 것까지 가라. 자,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이렇게 영적인 문제 와서 고생하나 많아요. 같이 며칠만 한번 해줘 보세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구지구지한 얘기하지 말고, 돈 얘기하지 말고, 며칠만 한번 해보세요. 말씀 집중. 며칠만 해보라니깐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으면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피곤할 겁니다. 성교도 여태 얘기했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자 계셔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몸에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병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호흡, 집중하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세포 살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병 고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바르북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모든 암 질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도 집중하면서 한 30년 했어요. 하시라니깐요. 기도하면서요. 잘 안되집니다. 기도 안해서 그래요. 아보 도르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모든 병 암의 원인은 두 가지, 저산소, 저체온.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잘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모든 우울증, 모든 이 병들은 뇌에 관한 병입니다. 이걸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며칠만 집중해도 돼요. 여러분 저로의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뢰 받는 저로의 찬성, 집중적으로 만들고 남대는 24살 된다니까요. 음식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정모생 같은 분은요. 식사하는 사람들이 소금만 조심시기면 배가 한 50살까지 살 거거든요. 진짜요. 정말 소금만. 아랫게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모르고 먹은 거, 모르고 먹은 음식이 전부 신장과 심장과 연결돼 해친다네요. 그런데 그걸 신장은 표가 안 난다네요. 그 문제 올 때까지 표가 안 난다네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자꾸 짜게 먹는다는 거예요. 짜야 맛있으니까. 약간만 조심하면 됩니다. 약간 좀 여러분들이 환경 조금 집중해 주시고. 연구할 거 많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한국과 세계에서 폐암 사망이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 많겠어요? 통계 나왔습니다. 7대 3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폐암 걸릴 수 있는 모든 조건에 가까이 있습니다. 집에서 벌써 틀고 이것부터 가요. 그리고 깨서 나오는 것, 밥하는 것, 싹 다 태우는 것 싹. 다 익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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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익히는 것. 혹시 내가 암환자 있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해 주고. 여러분 전도로 가면 암환자 만납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거는 이거 해가지고 지금 정근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 암 다, 근데 아이들이 와갖고요. 집중해가지고 치유돼가지고 이제는 헌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드디어 의사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 암 모치는 병원이 앤드류 병원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하기 시작했어요. 호흡 집중. 그렇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말로 복음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말이죠. 아무 걱정 안 해야 됩니다. 99.9%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있지 않나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보면 거의 여기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지 않고 거의 여기 있어요. 날 사람 원망하고 날 불평하고 그것도 오직 오직 불평 24 불평 25 불평 영원 불평 237 불평 그건요. 천국 가도 불평해요. 천국 가면 시설이 왜 이래라면서요. 천국 가고 하나님이 왜 이래 생겨서 어떻게 하고 있어 걱정인데 그거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부터 응답 시작되는 기중한 시간표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정말 언약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인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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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